유닛 6 그래머는 은적이 있어요 경험 경험 은적이 있어요 은적이 있어요 아어본적이 있어요 아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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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본적이 있어요 타이얼드 해본적이 있어요 만나본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본적이 있어요 네 가본적이 있어요 네 가본적이 있어요 언제 가봤어요 언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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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에 가봤어요 2017년 가본적이 있어요 네 가본적이 있어요 가봤어요 그러면 넘버원 은적이 있어요 넘버2는 도 도 이거는 한 문장에 한 문장에 두 개 이상 강조할 때 엠파사이즈 엠파시스 두 개 이상 강조할 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엠 우리 반에는 한국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어요 도 엠 도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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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북 120 70 선운사 있죠. 고창, 선운사. 고창에 있어요. 전라도. 전라도. 전라도, 고창, 선운사. 여기는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예요. 관광지. 관광이 뭐예요? 관광? 관광. 관광은 투어. 투어가 관광이고. 관광지 하면 투어,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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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 관광객. 객은 손님이에요. 손님. 관광객은 투어 리스트. 투어 리스트. 관광객. 여기는 이제 민수 씨가 추천한 곳에 체크하십시오. 민수 씨가 관광지를 추천했어요. 동해, 서해. 동해. 동해 means. East Sea. East Coast. 서해. 서. West Sea. 동서, South. 다운. 남대문. 북. 북. 동서, 남북. East, West, South, North. 동서, 남북. 동해, 서해. 어디 추천했어요? 서, 늦아. 은, 주, 사. 광주, 경주. 광주, 경주는 시티 네임이에요. 광주, 경주. 남해, 남원. 남해 means? 남해. 부산 사이드가 남해에요. 남원. 남원은 시티. 제부도 제주도. 아일랜드 네임. 아일랜드. So listen and check 어디 추천했어요? 어디 추천했어요? 그 next page에 민수씨가 왜 이 장소를 추천했어요? 제니씨는 왜 민수씨가 추천한 장소가 싫다고 했어요? 제니씨는 싫어요. 싫다고 했어요. 왜 싫다고 했어요? 첫 번째 넘버원 추천 여행지는 동해. 제니씨는 동해. 추천 이유. 이유는 뭐예요? 리즌. 리즌. 미미, 넘버원. 네.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넘버원 2는? 돌아올 때 설악산에 들을 수 있어요. 돌아올 때 설악산에 들을 수 있어요, 민수. 돌아올 때 go back. 돌아올 때 오다, 민수. 돌아올 때가 돌아올 때 설악산에 들을 수 있어요, 들르다 하면 스톱 바이. 고마워요. 이게 뭐냐면 동해에 가면, if you go to East Sea, 동해에 가면 넘버원,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넘버2, when come back, come back to 서울, 서울로 돌아올 때 스톱 바이 설악 마운튼, 설악산에 들을 수 있어요. 설악산이 아주 좋아요. 굿 마운튼 좋아요. 그래서 설악산에서 등산도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어요. 이게 레코멘 추천 이유예요. 리즌. 제니씨가 뭐라고 했어요? 제니씨가 복잡하다고 했어요, 제니씨가. 제니씨는 싫어요. 왜 싫어요? 사람이 많아서 싫어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번째 place, 여기에는 place name, 이름을 쓰세요. 어디예요? 그리고 추천 이유. 왜 추천했어요? 왜요? 제니씨가 또 싫어요. 왜 싫어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3번, 4번도 있어요. 여기는 3번. 3번은 어디예요? 그런데 제니씨는 또 싫어요. 4번 어디예요? 왜요? 제니씨는 또 싫어요. 제니씨는 또 싫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유과, 말하기, 과제. 안녕하세요. 아닌데? 아, 소리. 유과, 듣고 말하기. 좋은 곳 좀 추천해 주세요. 제니씨. 제니씨, 이번 시험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해요. 네.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요. 민수씨가 좋은 곳을 좀 추천해 주세요. 음, 얼마 동안 여행하고 싶어요? 한 3, 4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동해에 한번 가보세요. 동해에 가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설악산에도 들릴 수 있어요. 동해는 여름 휴가 때 제일 인기 있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쯤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이 7월 말이니까 많을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서 싫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럼 선운사는 어때요? 선운사요? 선운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어요. 선운사는 조용하니까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선운사에 들어가는 길도 참 멋있어요. 선운사는 어떻게 가요? 거기에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차가 없으면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통이 불편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럼 경주에 가는 게 어때요? 거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어요. 또 여름 휴가 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해요. 경주는 가본 적이 있어요.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남해는 어때요? 남해에 가 보셨어요? 아니요. 남해는 뭐가 좋아요?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해 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민수 씨, 저는 멀미를 해서 배는 타고 싶지 않아요. 아휴, 동해도 싫고, 선운사도 싫고, 경주도 싫고, 남해도 싫고. 그럼 그냥 제주도에 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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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해에 가 보세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선운사 세 번째는 광주, 경주 경주 경주는 여기 부산 위에 있어요 네 번째는 남해의 남원 남해 남해 가보세요 다섯 번째 제부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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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동해도 싫고 선운사도 싫고 경주도 싫고 남해도 싫고 그럼 제주도에 가세요 첫 번째는 동해고 언제 여행을 가요? 언제? 7월 7월? 왜 여행 가요? 시험 후에 시험이 끝났어요? 제니씨 이번 시험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해요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제니씨는 시험이 끝나서 시험이 끝나서 여행을 갈 거예요 히다엘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얼마 얼마나 얼마 동안 여행할 거예요? 3, 4일 3, 4일 3, 4일쯤 3, 4일쯤 3, 4일 3, 4일 3, 4일 여행을 가려고 해요. 네.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요. 민수 씨가 좋은 곳을 좀 추천해 주세요. 아직 못 정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정하다 하면 decide, fix it. 아직 못 정했어요. 음, 얼마 동안 여행하고 싶어요? 한 3, 4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동해에 한번 가보세요. 동해에 가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설악산에도 들릴 수 있어요. 동해는 여름 휴가 때 제일 인기 있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쯤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이 7월 말이니까 많을 거예요. 지금이 언제예요? 7월 말. 7월 말. 7월 말. 8월 말. 한국은 보통 여름 방학, 여름 휴가, 서머 배케이션 하면 7월 말, 8월 초예요. 이 때가 가장 더워요. 이 날 사람들이 회사도 쉬어요, 학교도 쉬어요 해서 이 날 여행을 가요. 그런데 동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죠. 그래서 사례에 많아서 복잡해요. 두 번째는 어디를 갈 거예요? 경주. 이게 뭔지? 선웅사. 선웅사. 이 사. 사는 템플이에요, 템플. 선웅사는 부다, 부디스 템플. 왜 추천했어요, 선웅사? 조용하니까? 조용하니까? 선웅사는 조용해요. 선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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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길. 들어가다 하면 엔트란스죠. Go in. 들어가다. Go in. 엔트란스. 들어가는 길이 참 멋있어요. 제니씨는 싫어요. 왜 싫어요? 교통이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차가 없었어요. 왜? 왜 불편해요? 차가 없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차가 없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교통이 불편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서 싫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럼 선운사는 어때요? 선운사요? 선운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어요. 선운사는 조용하니까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선운사에 들어가는 길도 참 멋있어요. 선운사는 어떻게 가요? 거기에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차가 없으면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통이 불편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교통이 불편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선운사. 선운사는 예쁜 템플이죠. 선운 템플. 여기가 선운사예요. 산 안에 있어요. 한 안에 있어서 예뻐요.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죠. 선운사 들어가는 길. 들어가는 길이 아주 예뻐요. 예쁘네요. 선운사 엔트런스. 들어가는 길이 아주 예뻐요. 선운사는 싫어요. 교통이 불편해요. 세 번째는 어디에 가요? 경주. 경주는 시티예요. 빅시티. 왜 경주를 추천했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쉽게 means easily. 쉽다 하면 easy. 쉽게 하면 easily. 쉽게 갈 수 있어요. 또?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어요. 한국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역사 means? History. 히스토리. 히스토리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제니씨는 싫어요. 왜 싫어요? 가 본 적이 있어요. 가 본 적이 있어요. 가 본 적이 있어요. 가 봤어요. 해부인데. 가 봤어요. 그럼 경주에 가는 게 어때요? 거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어요. 또 여름 휴가 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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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는 가 본 적이 있어요. 경주는 가 본 적이 있어요. 가봤어요. 경주는 아주 트레이스넬 시티예요. 경주. 불국산이 유명하고. 첨성대. 석굴암. 너무너무 유명하죠. 여기 경주 시티인데 이게 킹스톰이에요. 왕툼. 무덤. 킹스톰. 여기는 신라 다이너스티가 옛날에 여기 캐피탈 오브 신라 다이너스티예요. 1,000년. 천년 동안 캐피탈이 했어요. 신라 캐피탈. 그래서 아주 트레이스넬 시티예요. 한국 사람들은 다 everybody went to 경주. 경주에 다 갔어요. 보통 학생들이 경주에 소풍을 가요. 피크닉. 저도 옛날에 경주에 갔고 모든 학생들이 다 경주에 가요. 경주에 가서 역사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제니시도 올소 가본 적이 있어요. 경주는 다 everybody 다 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를 추천했어요? 남해. 남해. 남해는 South Sea. 남해를 추천했어요. 왜 추천했어요? 배 타고 섬을 구경해요. 뭐? 섬을 구경해요? 배 타고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해요. 구경할 수 있어요. 배, 보트를 타고 섬이 뭐예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를 구경할 수 있어요.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경치가 아름다워요. 섬들을 구경하면 경치가 아름다워요. 배도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어요. 제니씨가 싫어요. 왜 싫어요 남해는? 멀미를 해요. 배를 타면 타고 싶지 않아요. 타고 싶지 않아요. 타고 싶지 않아요. 멀미를 해서 멀미를 해서 배를 타고 싶지 않아요. 멀미가 뭐죠 멀미? 모션싱너스. 아 모션싱너스. 배를 타면 멀미를 해요.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본 곳. 이 플레이스는 안 가봤어요. 안 가본 곳에 가고 싶어요. I want to go. New place. New one. 안 가본 곳. 그러세요? 그럼 남해는 어때요? 남해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남해는 뭐가 좋아요?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해 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민수씨. 저는 멀미를 해서 배는 타고 싶지 않아요.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해 보세요. 경치. scenery view. 경치가 beautiful. 아름다워요. 신선한 회도 벌써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멀미를 해서 배를 타고 싶지 않아요. 경주도 싫고 선운사도 싫고 남해도 싫고 그럼 어디에 가세요? 제주도. 제주도. 그럼 제주도에 가보세요. 그냥 제주도에 가세요. 제주도는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많이 가봤죠. 보통. 남해. 남해. 남해는 South Sea에요. South Sea. 예쁘죠. 바다가 있고 섬이 많아요. 남해에는. 섬이 아주 많아서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남해. 남해. 부산도 남해죠. 남해. 남해. 피니쉬. 그 보면 첫 번째 동해. 두 번째 선운사 템플. 세 번째 경주시티. 네 번째 남해. 다섯 번째 제주도에 가보세요. 나 묻고 대답하십시오. 미미. 미니쉬가 제니씨한테 동해를 추천한 이유는 뭐예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돌아올 때 소락산에 들을 수 있어요. 있어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돌아올 때 When Come Back 돌아올 때 설악 마운튼 설악산에 들을 수 있어요. 설악산 들어봤어요? 설악산?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설악산에 아주 유명 아주 유명하고 아주 커요. Very big. 그 저기 뭐지? 슬기로운 의사생활 봤어요? 드라마? 네. 여기 이 이야기 중에 이 사람 시즌2 봤어요? 시즌2? 네. 봤어요. 보면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펜션에 가요. 펜션. 펜션에 가는데 의사 선생님 여자 의사 닥터 가족이 하는 펜션 혹시 알아요? 아 그 시인 알 것 같아요. 그 그 거기가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그 입구 설악산 입구에 있어요. 하는 그 입구 펜션이고 그 거기 남자 의사가 공룡 능선에 뭐 가야돼 하고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악산에 공룡 능선 공룡이 다이너서인데 다이너서 설악산에 아주 제일 어려운 하드코스에요. 여기가 공룡 능선 다이너서 백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공룡 능선인데 여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 호스피털 플랜스티트 보면 거기에서 우리 공룡 능선에 가야돼 가야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설악산이에요. 아주 유명하게 여기서 뭐 공룡 능선 여기가 설악산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돌아올 때 웬 컴백 설악산에 스톱 바이 들릴 수 있어요. 넘버 2 레이첼 민수씨는 왜 제니씨한테 선운사를 추천했어요? 선운사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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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음에 들을 거예요. 그거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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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들어가는 길이 좀 멋있어요. 참 멋있어요. 참이 뭐예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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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주 많이 아는데 참. 베리는 뭐야? 베리? 아주. 너무. 베리고. 리얼리는? 정말. 정말. 진짜. 베리 플러스 리얼리가 참이에요. 참. 베리 리얼리. 참은. 리얼리. 베리. 참이에요. 참.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리얼리. 정말 좋아요. 참 좋아요. 베리 리얼리. 조용하니까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 엔트란스가 참 멋있어요. 3번. 경주. 경주는 뭐가 좋아요? 희다야. 경주. 한국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고? 역사를 배울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한국 역사, 코리안 히스토리를 배울 수 있고? 이슬리. 쉽게 갈 수 있어요. 경주는 빅 시티에요. 그래서 기차, 비행기. 비행기. 쉽게 갈 수 있어요. 경주. 경주는 옛날에 신라 다이너스티 캐비탈이에요.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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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혹시 들어갔어요? 신라 시대? 네. 화랑. 아 이거 화랑 있죠. 화랑. 화랑이 신라 다이너스티에요. 신라 다이너스티. 금 많아요. 금? 금 다이너스티. 금. 금? 골드? 네. 아 골드가 많아요? 네. 아 그거 몰랐네. 많이 있겠죠. 신라. 그 옛날에 조선 다이너스티 있고 고려 다이너스티 있고 그 전에 신라 다이너스티에요. 신라 다이너스티. 이 신라가 1,000년. 1000년. 실제는 996년인가? 996년. almost 1000년. 1,00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여기 캐피탈이 경주 시티에요. 경주. 선덕. 선덕여왕. 신라 다이너스티. 화랑. 선덕여왕. 너무너무 유명하죠. 신라 시대. 신라 시대의 드라마도 많이 있고. 신라 시대의 빌딩들. 화랑. 골드. 금도 금도 많이 있죠. 신라 다이너스티. 그리고 넘버 4. 민수씨는 남해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라디아. 남해. 남해는 해를 다고 금들을 구경도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섬두를 구경할 수 있어요. 있어요. 경치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신선한. 그리고. 그리고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남해는 배를 타고 섬두를 구경할 수 있어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바닷가니까. 5번 제니씨는 왜 민수씨가 추천한 장소들이 싫다고 했어요? 왜 싫다고 했어요? 다 했죠. 동해는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요. 선호사는 교통이 불편해요. 정주는 가봤어요. 남해는 멀미를 해요. 다. 다는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리슨 앤 핀 더 블랭크.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남해는 뭐가 좋아요?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해 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민수씨. 저는 멀미를 해서 배는 타고 싶지 않아요. 미미, 남해는 뭐가 좋아요? 남해는 배를 배를 타고 송투를 구경해 보세요. 섬들을 구경해 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프레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인수씨. 저는 멀미를 해서 배는 타고 싶지 않아요. 배를 타고 섬들을 들 하면 들은 매니죠. 매니 매니 아일랜드 섬들을 구경해 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미미씨는 회 먹을 수 있어요? 회 네.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회도 먹을 수 있어요.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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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 조개 셸 어제 셸피쉬 조개를 먹었어요.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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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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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은 조개를 좋아해요. 조개 좋아하는데 특히 겨울에 윈터 시즌 날씨가 추우면 조개를 먹죠. 이게 어제 어제 저녁에 먹은 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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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 것 같아 맛있어요. 맛있고 옆에도 조개가 아주 많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기서 아래에서 불 파이어 해서 조개 커팅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지수 넣으면 또 맛있어요. 치즈도 넣어서 먹어요. 치즈도 넣어요. 생붙이다. 치즈도 넣고 맛있어요. 맛있어. 회 를 좋아해요. 라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리슨 그리고 리핏 따라하기 전에 한번 해보죠. 히다야 민수 레이첼 제니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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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요.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얼마 동안 여행하고 싶어요? 얼마 동안 여행하고 싶어요? 한 3, 4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한 3, 4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한 하면 이거는 about 예. 한도 about 쯤도 about 이고 한도 about 3 or 4 day 3 4 한 3, 4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마 마 는 서머리네요. 마 이거를 지금 한번 I'll try it. I'll try it. I'll try i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어봤습니다. 민수씨는 처음에 동해에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니씨는 지금 동해에 가면 복잡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씨는 서운사를 추천했습니다. 서운사는 주영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니씨는 교통이 불편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씨는 경주 애가 거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는 쉽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니씨는 거기에 가본 적이 있어서 싫다고 했습니다. 민수씨는 마지막으로 남해를 추천했습니다. 이번에도 제니씨는 멀미를 대문에 싫다고 했습니다. 제니씨가 민수씨한테 좋은 여행 장소, 굿 트래블 플레이스를 물어봤습니다. 민수씨는 처음에 동해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간접합법이 많이 있네요. 가보라고 했어요. 직접합법으로 바꾸면 뭐예요? 직접 뭐라고 했어요? 민수씨가 직접합법? 라고 했어요. 동해에 가보라고 했어요. 동해에 가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지만 제니씨는 지운 동해에 가면 복잡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 직접합법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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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착티브 라고. 싫어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씨는 선운사를 추천했습니다. 레콤멘 선운사. 선운사는 조용해요. 조용하자.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조용하라고 하면 조용하세요. 이거예요. 조용해요. 뭐라고 했어요? 조용. 조용하다고. 조용하다고 했어요. 조용하다고. 그래서 선운사는 조용하다고 했습니다. 조용하다. 조용하고 아니고. 조용하다고. 조용하. 애착티브 라고. 조용해요. 조용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니씨는 교통이 불편해서 싫다고 했습니다. 싫어요. 그 다음에 민수씨는 경주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경주에 가보세요. 거기는 쉽게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니씨는 거기에 가본 적이 있어서 싫다고 했습니다. 민수씨는 마지막으로. 남해를 추천했습니다. 이번에도 제니씨는 멀미때문에 싫다고 했습니다. 때문에는 나은 플라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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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은 때문에. 멀미때문에. 싫어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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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장소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여기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 레코멘 플레이스. 한국. 여행 장소 중에서. 한국. 한국. 한국에서. 어디. 어디. 어디 좋아요. 한국에. 이태원. 없어요. 없어요. 미미씨는 한국에 가봤죠. 아니요. 아직. 미미 안 가봤나. 라디아 가봤고. 히다야스는 한국 가봤어요. 네. 히다야스 가봤어요. 레이첼. 아니요. 한국 안 가봤어요. 한국 안 가봐도 한국 알죠. 아니요. 알아요. 잘 알죠. 잠깐만요. 한군데. 한군데는 원플레이스에요. 원플레이스. 한군데를 추천해주세요 하고 추천이유. 이유를 알려주세요. 원플레이스를. 원플레이스를. Please recommend. 원플레이스.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한군데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이유를 알려주세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어디에 가보세요. 여기에 가면. 뭐가 좋아요. 뭐 할 수 있어요. 뭐 먹을 수 있어요. 남대문시장. 명동. 남이섬. 명복궁.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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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인사동. 여기. 여기. 여기가 청계천이에요. 이 워터풀. 아주 예쁘고 좋아요. 청계천. 지금 한번 써보세요. 미미의 리셀도 써보세요. 한번 알 거예요. 남산타워. 드라마 못 봤어요. 남산타워. 이태원. 명동. 남대문시장. 광장시장. 부산. 서울. 서울은 알잖아요. 신천. 제주도. 뭐 안 있죠. 어디 가보세요. 한라산. 그냥 막 해보세요. 한라산 가보세요. 해보세요. 한라산 가보세요. 여기에 가는. 지리산. 여기가 아름다워요. 지리산 가보세요. 지리산. 지리산에 가면 전지현 씨를 볼 수 있어요. 써보세요. 이미 씨도 써보세요. 어. 셋이. 둘이. 둘이. 아니지. 저도. 넌. 다 했어요? 넌. 추천해 주세요. 뭐냐를 했어요? 네. 어. 다 했어요? 아 어디를 추천해요? 음 제주도에 가보세요. 왜요? 경지가 정말 아름다우고 아 여기에서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다이빙은 그 스위밍이에요? 수영? 다이빙? 수영 다이빙?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다이빙은 번지점프? 그럼 스카이다이빙인가? 아니요. 바다다이빙? 바다다이빙. 바다다이빙이 이거죠? 점프? 스쿠버 다이빙? 아니요. 조금 다른데. 스쿠버 다이빙. 아 스쿠버 다이빙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제주도에서 이거 할 수 있어요? 몰랐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 스쿠버 다이빙. 제주도에도 있네요. 제주도에 가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답고 여기에서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가보세요. 아 기다이았 어디 추천해요? 부산. 부산에 가보세요. 왜요? 아 해산물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해산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아 맛있어요. 해산물? 맛있어요. 그리고 맛있어요. 한대 한대 비치가.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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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해운대가 아름다워요. 부산에 가보세요. 해산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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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가 아름다워요 제가 이번 여름에 부산에 갔죠 부산에 갔어요 이번 디서머스 베케이션 때 언제 갔지 그때 말레이시아 홀리데이인데 말레이시아 하리라야 하지 않나 말레이시아 홀리데이 때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 가서 해운대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회도 먹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레이첼 어디 추천해요? 연동 가보세요 어디 남대문? 연동? 명동에 가보세요 왜요? 가보세요 음식을 많이 입고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음식이 많이 입고 쇼핑도 할 수 있어요 명동은 쇼핑이 아주 유명해요 쇼핑이 유명해요 특히 크리스마스 날에는 사람들이 꼭 명동에 가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명동이 아주 예뻐요 항상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명동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이번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용할 거예요 아마 명동에 가보세요 라디아 어디에 가보세요 인사동에 가보세요 인사동에 가보세요 인사동에 가보세요 뭐가 좋아요? 정통적인 길이 장소에서에요 전통적인 장소 전통적인 장소 전통적인 장소 대이셔널 플레이스 건물 건물 기장인가? 쌈지? 쌈지? 아니요 쌈지? 모르겠어요 그거 어떤 건물 건물이 너무 특별해요 특별해요 인사동 유명한 빌딩은 쌈지라고 있어요 쌈지 빌딩 네 그거에요 아 이거 여기죠 여기 네 건물이 아주 예뻐요 쌈지 여기에는 아주 예쁜 샵들이 많이 있어요 샵 커피숍 카페 이런 거 많이 있고 이게 쌈지 길 쌈지 빌딩이라고 하는데 쌈지 빌딩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고 아주 귀엽고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저도 많이 가봤어요 인사동 갈 때 항상 인사동에 가면 사람들이 여기에 꼭 가요 쌈지 네 그래서 그 간판 장판 장판인가? 아 간판 네 간판 네 간판 간판 맞아요 간판이 너무너무 유명해요 간판이 다 네 한국말 쓰는 거 코리안 랭귀지 간판 네 이 쌈지 빌딩은 아주 작아요 한 3층? 4층인데 여기는 다 워킹해서 이렇게 턴 턴해서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 샵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스몰 샵들이 있는데 다 예뻐요 그래서 볼 수 있고 인사동 간판이 유명하죠 다 한글 간판 한글 간판 한글 간판 한글 간판 미니 스프리 네이처 리퍼블릭 던킨 도넛 다 코리안 랭귀지로만 간판이 있어서 네 세븐 일레븐 탐앤 탐스 아주 예뻐요 그 오케이 선생님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CU 많이 있어요 CU 많이 있죠 맞아요 저도 아이홀 들었어요 그 예스 뭐지 뉴스 닷컴 뉴스 닷컴이 체인지 투 CU 아 네 맞아요 뉴스 닷컴이 하고 CU하고 같이 그 커넥트해서 요즘 뉴스 닷컴을 CU로 많이 바꾼다고 한국에 뉴스에서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요즘에 CU가 아주 많이 있다고 해요 CU 편의점이 몇 개 있다 했지 제가 저번에 뉴스를 봤는데 어 지금 20 20개가 있어요 CU가 말레이시아에 4월에 넘버원 했는데 지금은 24에요 20 특히 6개는 마이뉴스 닷컴을 체인지 투 CU로 바꿨어요 6개는 CU가 많다고 해요 코리안 커뮤니스토어 굿 오케이 제주도에 가보세요 부산에 가보세요 명동에 가보세요 인사동에 가보세요 try to go 인사동 그리고 저 한번 볼까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유독 좋아하는 대한민국 관광지 톱10 외국인들이 누구에요 외국인 서리네 이건 서리네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지 투어리 플레이스에요 투어 플레이스 톱10 넘버 10은 전주 전주도 너무너무 좋아요 전주 전주가 서울에서 좀 멀어요 먼데 여기가 비빔밥 시티에요 비빔밥이 있고 한옥마을 코리안하우스 밀리지가 있어요 전주 갈거에요 구위가 감천 구위 위는 랭킹이에요 랭킹9 감천 여기 어디에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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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이게 유명한데 이것도 부산에 있어요 부산 감천마을 그리고 8위는 보령 보령 머드 페스티발 너무너무 유명하죠 머드 페스티발 7위는 보성 녹차밭 녹차 그린티 그린티 팜 좋아요 6위는 한라산 한라산 어디에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한라산 한라마운드 이 산은 아주 높아요 그런데 산이 너무너무 쉬워요 easy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라산 한라산은 정말 쉽게 갈 수 있어요 5위는 수원화성 수원캐슬인데 이게 수원에 있어요 수원 수원 수원시티 수원시티 수원화성 4위는 창덕궁 여기는 이제 이 가든 이름이 시크릿가든이에요 시크릿가든 여기가 서울에 있어요 서울 서울에 있고 이거는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레지트레이션 아니 저기 뭐야 레저베이션 예약해야 돼요 예약 시크릿가든 저도 여기 한 번 가봤어요 원타임 이거는 왕 킹 시크릿가든이에요 왕의 가든 3위가 나미섬이에요 나미섬 나미 아일랜드 너무너무 유명하죠 나미 아일랜드 2위가 경복궁 넘버2 랭킹 넘버2 경복궁 이거는 이제 킹 킹스펠리스죠 경복궁 넘버1은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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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는 그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거기에요 거기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노스코리안이에요 여기 노스코리안 여기 바닥에 라인만 있어요 라인이 하나 있고 이 라인을 넘으면 노스코리안이에요 DMZ 가면 여기도 DMZ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뭐 패스포드 체크하고 다 체크해야 돼요 예약하면 갈 수 있어요 DMZ 여기가 1등이네요 그리고 판문점이라고 하는데 판문점 여기가 있고 판문점에서 이쪽은 노스코리아 사이드 이쪽은 앞은 사우스코리아 사이드 이 사람이 김정은 노스코리아 프레지던 여기 사우스코리아 프레지던 같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 사람이 노스코리안이에요 이것도 여기도 가서 구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사진 찍고 같이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스코리아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 니스톤 이 라인이에요 이 스톤 이 스톤을 넘으면 노스코리아 이 라인 미국 대통령 이 사람이 넘었어요 여기는 노스코리아 에어리아 여기가 넘버원 넘버원 오케이 앤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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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혹시 워크북 안 했으면 지금 한번 해보세요 유니식 워크북 5분 5분 브레이크타임 지금 주저엑 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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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말레이시아 케이스, 코로나 케이스가 몇 명쯤 나와요? 4,200이네, 2백. 4,200. 한국도 요즘 4,000 나와요, 4,000명. 한국의 윗코로나에서 다 오픈해가지고 지금 케이스가 계속 많아요. 한국이 더 많게 했는데 좀 있으면. 한국도 지금 4,000, 3,900, 4,000.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왔나요? 다시 해볼까요? 이다야 있어요. 라디아, 미미, 미미 씨 있죠? 네. 이다야. 아직 안 왔네. 리이첼, 그 아케인 봤어요? 아케인 애니메이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몰라요? 아케인? 일본 애니메이션은 아니에요. 프랑스 애니메이션. 프랑스 애니메이션인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아케인 애니메이션이 있네요. 아케인 애니메이션이 있네요. 아케인 애니메이션이 있네요. 라피타. 라피타. 라피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귀멸의 칼라. 데몬슬레이어. 비밥. 하이큐. 이건 내가 찜한 콘텐츠. 제가 체크한거에요. 이건 제가 건담 좋아해서. 건담만 체크해요. 건담을 좋아해요. 옛날에. 네. 재밌어요. 데스티니. 데스티니. 네. 데스티니. 이라야 마토. 건담 시드. 네. 오케이. 여기 이제 해볼까요. 은적이 있어요. 건담을 본 적이 있어요. 은적이 있어요는 경험. 경험. 먹어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어요. 만나본 적이 있어요. 다 했네요. 다 했네요. 86페이지. 86페이지. 네. 희다야 원. 레이첼 히로미. 히로미씨. 뭔지. 뭔지. 처음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호주에서 여행할 때 해봤어요. 무서웠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히로미씨. 번디 점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번디 점프. 네. 호주에서 여행할 때. 오스트레일리아. 해봤어요. 르나스케. 무섭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뛰어내릴 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뛰어내리다 하면. 점프다운. 왼 점프다운. 뛰어가 점프에요. 뛰어내리다 하면. 다운. 뛰어내리다. 뛰어내릴 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왕씨도 나중에 해보세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머 넘버 2는. 도. 도. n. n. a 도. a 도. n. b 도. n. c 도.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여기도 88페이지. 미미 앤디. 라디아 현우. 소라씨. 소라씨. 송일파티. 아. 바티에 갔어요? 네. 갔어요. 어디에요?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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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 먹었어서 좋아했어요. 엔디 씨는 왜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조용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요. 나중에 소라씨하고 한번 실사하려고 해요. 소라씨 생일파티에 갔어요? Did you go to the birthday party? 소라씨 생일파티에 갔어요? 네. 갔어요. 어땠어요? 어땠어요? How was? 어때요? 어때요? How about? How was? 어때요? 어땠어요? 한번 파스텐이에요. How was? 어땠어요? 사람들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서. 좋았어요. Can.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Combine 하면. 사람들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요. 먹어서 좋았어요. 네. 먹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Combine. Combine. 맞네. 사람들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서 좋았어요. 또 뭐 다르게 하면.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좋았어요. 앤디씨는. 네. 많이 있었어? 굿.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어서 좋았어요. 많이 있었어?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어서 좋았어요. 많이 있어서 좋았어요. 앤디씨는 왜 안 왔어요? 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요. 나중에 소라씨하고 식사 한번 식사하려고 해요. 이려고 해요. 이려고 해요. I will plan. 이려고 해요. I will eat later. With soda. 사람들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있어서. 맛있는 음식도 많아서. 많이 있어서. 먹어서. 다 괜찮아요. And vocabulary. 여권. 여권 means? passport. passport. 공기. Air. 에. 공기. 물가.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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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price. price average. price. 배탈. stomach ache. stomach ache. 도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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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집. 집. 바닷가. 비치. 뭐. 바닷가. 바닷가. 그. 그. 홈타운. 차차차. 이게 이제. 한국 제목은. 갯마을. 차차차죠. 갯마을. 갯마을. 갯마을도 뭐. 시사이드. 바닷가 타울. 갯마을. 갯마을. 차차차. 이. 코리안 타이틀. 오케이. 1번. 휘다야. 1번 산에 가면.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공기가. 좋아요. 산에 가면.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크레쉬에 공기가 좋아요.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물건 값이 비싸요, 물가가 비싸요. 물건 값이 비싸요, 물건 값이 비싸요. 물건 값이 비싸요. 라디아 3번. 외국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좌우 외국에 가는 사람은 도둑 아닌가? 여권을 만들어야 해요. 도둑을 만들면 안 돼요. 외국에 가려면, 가려면, 의려면 의려면 아니면 if you want to 외국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외국에 가는 사람은 여권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미미? 여름 방학 때 친구들하고 동해에 갔어요. 바닷가에서 날고 시원한 바다에서 수영도 했어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났어요. 뭐가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열이 나다.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배탈이 나요. 땀이 나요. 눈물이 나요. 피가 나요. 나다 라고 해요. 직접. 직접은? 다이렉. 셀프. 직접. 팔다리. arm and? 다리. 다리는? leg. 팔은 arm. 다리는 leg.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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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rbnb. private residence. 민박.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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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라믹. 도자기. 전통. traditional.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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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미미 해볼까요? 1번. 제니씨가. 네. 영화 보는 것. 영화 보려가요. 제니씨가 영화 보는 것. 영화 보는 것. means watching movie죠.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서 제니씨like, watch movie. 자주 영화 보러 가요. 미미씨도 영화보는거 좋아하세요? 영화보는거 좋아해요? 극장에는 가요? 극장에서 가요 보통 극장에서 가요? 아니요. 가끔 가끔 극장에 가요 요즘은 극장에 갈 수 있죠? 말레이시아도 네 요즘은 무슨 영화를 하나요? 극장에서 고스트 버스터즈가 있네 007 베놈, 베놈, 이터널스 모르겠네 TOP10 007 007 007 007 007 007 이 과자가 아주 맛있어요. 가게에서 사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셨어요. 만들어셨어도 맛있어요. 이 과자가 아주 맛있어요. 가게에서 사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어요. 한복은 한국 정동옷이에요. 한국 정동옷이에요. 히따야 어제 오늘 처음은 배웠어요. 오늘 처음은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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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지만. 오늘은 팔다리가 많이 아파요. 어제 런 마스크 댄스 탈춤을 배웠어요. 탈춤을 배울 때에는 런 마스크 댄스 재미있었지만 오늘은 팔다리가 많이 아파요. 강원도를 여행할 때 돈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자지 않고 디든슬립 호텔 뭐 했어요? 민박을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89페이지까지 넥스페이지 넥스페이지 아 여기 잠깐만요. 넥스페이지 보면 이레길라 있어요. 이레길라 이레길라 있고 94페이지에 make sentence가 있어요. 94페이지에 이레길라 이것도 꼭 써보세요. 쓰다 어요 책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이레길라 이레길라 놀다 플러스 일때 놀 때 친구하고 놀 때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친구하고 놀 때 이걸 다 한번 써보세요. 이게 숙제예요. 좀 어렵지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